이 손이 제일 문제예요. 그쵸? 다른 애들은 그래도 쉽게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문제예요.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. 이 정도는 괜찮으세요? 이 손톱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유지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보통은 원래 2주에 한 번 오시는 게 좋은데 지금 그 예약 스케줄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혹시나 중간에 떨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바로 연락만 한 번 주세요. 지금 괜찮아요?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아프죠? 여기가 아플 것 같아. 여기가 지금 빨갛게 지금 손톱이 뭔가 없어. 그리고 여기 뜯겨 나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? 어 그럴 거예요. 최근에 한 번 더 뜯겨져 나간 것 같은데요? 아니 최근에 계속 기르다가 열심히 길러보다가 엊그저께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여기가 지금 살과 손톱에 경계가 없어가지고 경계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. 한번 해주세요. Vi에 손목이že 예전엔 울음 4 5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는 절대 손톱만 지면 안 돼요 꼭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품 이렇게 꺼내고 막 이럴 때 손님들이 꼭 사고쳐 제가 원래 아크릴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쓰는데 진짜 꼭 필요할 때만 써 냄새가 너무 심해서 한 번 하고 나면은 다음 손님 할 때까지도 냄새가 안 빠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썸네일 아 썸네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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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zg 맞네일지 너 주세요 волen 다음 타임 손님은 이제 연장을 제거하러 오시네요 아 seit période 젤이 두툼해질수록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. 볼록해서 막.. 더 공알 같죠? 네. 위채가 있습니다. 하루생일 손뚝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보지는 마요. 그러면 손이 가게 되니까 너무 많이 보면 또 뜯고 싶어진단 말이에요. 아, 그렇죠. 지금은 많이 봐도 되는데 좀 한 2주 뒤에는 많이 보면 안 돼요. 맞아요. 2주 뒤부터. 자라나온 흔적이 보이면서 아, 그렇죠. 어, 뭔가 뜯고 싶은데. 근데 그걸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기르기 쉬워요. 2주 뒤면 이게 한 이만큼 내려올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빈 공간을 보면서 스스로 뿌듯해하면 돼. 오, 이만큼 자랐어.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거슬려 하면 안 되고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면 돼요. 이제 저걸 채우러 가자. 응. 그래, 그 공간이 더 넓어져야 돼. 막 이러면서. 그래야 손톱이 그만큼 자랐다는 증거니까. 안 돼요. 넣어주세요. 귀엽다. 어떡해. 너무 귀여워. 새끼 성도 볼 때마다 완두콩 생각나. 아, 색깔이 완두콩 생각나요? 완두콩 생각나요? 아, 귀여워. 부디 잘 붙어 있어라. 부디 잘 붙어 있어라. 됐어, 됐어. 아, 신기해. 와, 너무 예쁘다. 자, 야. 조금 뜨거워요. 네. 따뜻해. 대부분 이제 손톱이 어느 정도 자랐나 위에 컬러가 덮여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, 잘. 그러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요렇게, 요렇게 해서 보더라고요, 요렇게. 근데 요렇게 하면 바디가 안 붙어요. 얘를 땡기면. 아. 그러니까 얘 땡겨서 보지 마세요. 궁금하면 여기 위에 자라나는 걸로만 체크하시고. 땡기면 안 돼요? 땡기면은 왜냐면 얘가 바디가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. 그럼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근데 그냥 아예 얘한테 힘을 안 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요렇게 땡겨버리면 살과 손톱이 분리되잖아요. 그래서 안 붙어요. 괜히 뭔가 이렇게 누르게 돼가지고. 그런 것도 아무것도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. 제일 좋아요.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누르는 거. 이렇게. 이렇게 누르면 아무래도 안에가 뜨겠죠. 아, 이거 느낌 진짜 좋다. 맨들맨들. 네. 우와. 약간 대싱기어랑 차원이 다른데? 도톰하니까. 완전 느낌 대박. 아, 완벽해. 어떡해. 이름 지어줘야겠다. 이 만드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? 완전 안 좋은데? 쓰다듬는 건 괜찮아요. 아, 그렇게. 근데 힘을 줘서 쓰다듬지는 말고 그냥 쓰다듬는 건 괜찮아요. 그 정도는 버텨요. 이거 유튜브에서 보던거 같아. ㅎㅎㅎㅎ 손님들한테 바르라고 시키면 손바닥이랑 손등만 바르고 손 끝까지는 안 발라요.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발라줘야 돼 내가 또 그 꼴은 못 봐서 유튜브에서 보잖아 이제 손 좀 볼게요 진짜 많이 자랐다 그렇죠 네